안녕하세요. 김희준입니다. 오늘은 비누 ASMR 할 건데 먹으면 안 됩니다. 안 돼. 크림 버튼을 먹으면 안 돼. 웃으면 안 돼. 오늘 챌린지는 ASMR이에요? 먹으면 안 돼요. 그 대신. 저는 그냥 어떻게 뜯는지 몰라서 할인치한테 물어봤거든요. 아니 제가 어떻게 뜯는지 물어봤는데 어떻게 뜯는지 물어봐서 할인치가 한다고 했는데 저한테도 어려운 걸 할인치가 할지 모르겠다는 겁니다. 쭉 뜯으세요? 언니 ASMR 하면서 뜯어야지 이거. 언니 그림 보여줘. 그림도 예쁘고 색해도 예쁜 그림입니다. 포장도 너무 예쁘고 났어. 두꺼워. 난 어떻게 뜯는지 모르겠는데 이거. 촬영 중에도 어려워요? 예쁘게 뜯어야지. 오늘도 짱 순대를 하르네요. 오늘도 짱 순대를 하르네요. 나 쓰릴 수 있을 거 같아. 우와. 그걸로 이렇게 에잇을 이렇게 해봐. 나도 눈사로 타볼래. 우와. 짱 좋다. 응. 먹고 싶다. 먹고 싶은데. 이렇게 제가 인간을 이끌어 하거든. 이렇게 나. 이렇게 주스같이 먹고 싶었어요. 근데 이렇게 못 먹는 거죠? 근데 슬라임에 비닐 없는 무슨. 냄새가 많이 좋으면 되실까? 아니면 너무 녹을 수도 있는데. 색깔 보고 싶.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. 안녕. 그다음에 구독과 좋아요도 해주시고. 그다음에 이걸 이 색깔을 보고 싶다면. 좋아요도 해주고 봐봐요. 색깔 보여드릴게요. 구독과 좋아요도 해주세요. 봐봐요. 되게 예쁘죠?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. 안녕. 구독과 좋아요도. 도움누야. 피그들 안녕. 도움누야 안녕.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. 안녕.